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8 동명사 유닛 2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시제 수동태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진짜 다룰 게 많아 보여요 그쵸? 근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모두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A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2 분영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지만 동명사는 좀 다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 없는 경우를 먼저 봅니다 1번 she is proud of being a doctor 그녀는 자랑스러워 한다 의사인 것을 누가 의사죠? 주어인 she가 의사죠 주어로 나와 있으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고요 풀어 쓴다면 she is proud that she is a doctor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 써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전치사 of가 없어졌어요 그쵸? 전치사 of는 that 저를 가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that 저를 쓸 때는요 전치사를 빼줘야 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문장 하나 더 볼까요? I am not ashamed of being poor 나는 부끄럽지 않다 가난한 것이 누가 가난하죠? 주어인 I가 가난하죠 풀어 쓰면 I am not ashamed of 빠졌어요 that I am poo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I punished him for being dishonest 나는 그를 벌했다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누가 정직하지 않습니까? 목적어인 힘이죠 그러니까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나와 있으니까 3번 볼까요? Fishing in the lake is forbidden 그 호수에서 낚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누가 낚시하는 건가요? 일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인 주어를 쓸 때도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였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하는 경우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죠? 동명사 앞에 소유격을 쓴다 뭘 쓴다고요? 소유격을 쓴다 문장을 보세요 1번입니다 My father doesn't like my going to the party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으신다 내가 파티에 가는 것을 자 여러분 파티에 누가 가죠? My 내가 가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My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Going to the party 파티에 가는 게 아버지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동명사의 행위를 누가 하는지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그럴 때 동명사 앞에 뭘 쓴다고요? 소유격을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insisted on her buying a smartphone 그는 주장했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사는 것을 자 스마트폰을 누가 사나요? Buying a smartphone을 누가 하나요? Her가 하죠 만약에 her가 없다면 누가 사는 게 되나요? 주어인 he가 사는 게 되죠 그래서 her가 필요한 겁니다 소유격 맞죠? 자 2번으로 갈 때인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I remember both of them leaving the country 나는 기억한다 그들 모두가 그 나라를 떠난 것을 자 우리 remember 동사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할 때 동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remember leaving the count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떠났죠? 그들이 떠났죠 이 경우에 굳이 소유격을 쓰지 않고 both of them만 그대로 써줘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원칙은 소유격이지만 목적격도 허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B로 가겠습니다 동명사의 시제로 갈 건데요 부정사에서도 단순 부정사는 문장의 본동사와 같은 시제이고 완료부정사는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to have pp를 씁니다 동명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1번 단순 동명사 형태부터 봅니다 He practices speaking English a lot 그는 연습한다 영어 말하는 것을 많이 본 동사는 뭔가요? practices 현재 시제죠? 그리고 그 뒤에 speaking이라는 단순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peaking 행위도 지금 현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시제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2번의 완료 동명사를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요 I was ashamed of having spent all the money on it 나는 부끄러웠다 그 돈을 다 쓴 것을 그것에 자 문장의 본동사는 I was ashamed의 was입니다 과거 시제죠 그리고 전치사 of 뒤에 동명사 형태가 having spent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즉 그 돈을 소비한 것이 부끄러웠던 ashamed 했던 시점보다 먼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of 다음에 그냥 spending이라고 쓴 게 아니고 having spent를 쓴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that을 사용해서 만들어볼까요? 여백에다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 was ashamed of 빠지고 that 자 그 다음에 주어동사 I 뭐라고 쓸까요? 과거에서 하나 더 과거로 가야 되니까 had spent all the money on i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요 I was ashamed that I had spent all the money on it 괜찮겠습니까? 한 문장만 더 볼게요 He is sorry for having been idle in his youth 그는 유감이다 게을렀던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 자 문장 전체의 동사는 is죠 현재 시대네요 그런데 게을렀던 것은 어릴 적이니까 과거죠 그래서 for having been idle 이 된 거예요 having been idle 이해되나요? 자 이제 C로 가겠습니다 동명사의 수동태를 볼게요 수동태의 형태가 뭐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형이죠 자 그럼 그걸 동명사로 바꾸면 be에 ing를 붙여서 being PP가 되겠죠 그럼 해석은요 뭐 뭐 되는 것 정도가 되겠죠 문장 봅니다 자 1번 수동태의 단순 동명사인데요 I don't like being asked to make a speech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요청받는 것을 연설하도록 자 lik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받는 거죠 그래서 being asked가 된 거예요 ask가 to 부정사를 만나면 100% 요청의 의미입니다 질문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2번 갈게요 수동태의 완료 동명사를 보겠습니다 자 완료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having been PP가 되겠네요 뭐라고요? having been PP가 되겠죠 문장 볼게요 I don't like having been asked to make a speech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요청받는 것을 연설하도록 문장의 본동사는 don't like니까 현재 시제죠 그런데 like 뒤에 having been asked가 왔네요 그러면 요청을 예전에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를 더 볼까요? 문장의 본동사는 didn't like니까 과거 시제죠 그런데 like 뒤에 having been asked가 또 왔으니까 그보다 먼저 요청받은 거네요 여러분 완료 동명사 어려워하지 말아요 본동사의 시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면 having PP를 쓰고 그것이 수동되면 having been PP를 쓰면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먼저 핵심 포인트 갑니다 1번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바로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씁니다 2번 단순 동명사는 본동사의 시제와 같을 때 쓰고 완료 동명사는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에 씁니다 3번 동명사를 수동태로 표현하면 being PP가 되고 완료형으로 쓸 때는 having been PP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됐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